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오고 있는데 김준기님께서 서연님 버전으로도 살짝만 부탁드려도 되나요? 하셨는데 이 노래 퀴즈로 나간 이 노래 혹시 한 소절 되겠습니까? 서연씨?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 한 소절. 목이 잠갠 때 계속했어요? 네 해보겠습니다. 세월아 가가가지마 세월아 가가가지마 우린 네 얼굴에 주름살 남기지마 오 이거 키를 좀 바꿔가지고 여자 버전으로 해도 되겠네 좋네요. 사실 서연이가 미스트로 나와가지고 이를 또 불렀어요. 아 거기서 불렀었습니까? 아 그러셨구나. 그럼 그때도 여자 키로 불렀을 거 아닙니까? 네 여자 키로 바꿔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면 부녀가 같이 행사장을 가서 때에 따라 아빠가 뭐 컨디션 안 좋으면 세월이가 부르고 영광땐 찾겠는데 그거? 그것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같이 하는 게 더 좋죠. 아 같이 하면 그래가지고 원래 미스트로 디오에 같이 행사도 좀 다니고 했었어요? 아 그렇구나. 이야 부녀 듀엣 가수 이거 기대됩니다. 부녀 듀엣 가수. 자 이 질문도 몇 개 왔어요. 김옥경님 한번 읽어주십시오. 우리 김옥경님 우리 방서연님 방송에서 아버님이 롤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으신가요? 혹시 아빠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신지요? 아빠 말고 다른 가수 좋아하시는 가수가 있냐? 이런 질문입니다. 아 좋아하는 가수 존경하는 가수분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아빠를 롤모델로 삼고 아직까지 그럼 방송용 멘트 하지 말고 진짜 좋아하는 가수 얘기네. 아 정말요 정말요. 이제 아빠를 가장 옆에서 잘 지켜보니까 또 아빠가 어떤 마인드도 멘탈로 또 이렇게 무대에서 서가지고 하는지를 아니까 아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서윤씨는 이 조기교육을 받은 셈 아닙니까? 그냥 자동적인 조기교육 그죠? 아빠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행사장 같은 데 갈 때마다 애들을 같이 데리고 다녀왔어요. 아 그러니까 조기교육이지요.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공연을 하고 있으며 애들이 와서 춤을 추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렇지. 이정옥님은 부녀 듀엣 앨범 내셔도 흥할 듯 합니다. 듀엣 내실 생각은 없나요?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. 네. 냈습니다. 아 듀엣은 냈어요? 이거 갖고 왔죠. 아 이거 이거구나. 아 여기서 제가 한번 정규앨범은 아니고요. 네. 꼭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규앨범을 한번 낼 의향은 없습니까? 듀엣으로. 지금 둘이 좀 약간 보고 좀 대립 중인데요. 아 대립 중. 나는 이런 음악이 좋다. 또 이 친구도 이런 음악이 좋다. 그래서 지금 아직 대립 중이고요. 일단은 솔로는 내년에 앨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아 기대됩니다. 기대됩니다. 응원 문자들도 많이 왔는데 읽어주시겠어요? 아 기대됩니다.